우리나라 학부모들과 비슷한 고민을 했던 프랑스 학부모들. 지난 6월 중순 청소년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프랑스 정부는 12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도 보건 패스를 식당,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장소 입장과 장거리 교통수단 이용해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지난 7월 전체 청소년들의 19%가 1차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비율은 겨우 3%였는데요. 방역 대책 발표 후 청소년들과 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랐지만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하는 등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로 치솟으면서 덩달아 청소년 백신 접종률도 속도가 붙었는데요. 현재 프랑스 청소년들의 백신 1회 접종률은 80%, 2차까지 완료율은 76%입니다. 이탈리아,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도 프랑스의 방역 모델을 따라 12세 이상 청소년도 백신 패스 적용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한 발 더 나아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지난달 하루 확진자가 1만 3천 명이 넘으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백신 접종률이 60%에 정체되자 미접종자의 외출을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내년 2월부터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하고 거부할 경우 3천 6백 교로, 우리 돈으로 약 48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국 뉴욕시는 내일부터 5세 이상 어린이에 대한 백신 패스를 시행하는데요. 앞서 지난 10월 캘리포니아주가 내년 가을 학기부터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힌 후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차례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현재 뉴욕,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 총 5개 주에서 백신 패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텍사스, 아이오와 플로리다 등 20개 주는 백신 패스를 금지했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지 않는 영국도 비슷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각국은 소아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가운데 정부의 방역 의무와 개인의 선택권에 대한 백신 논쟁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온세계 최영주였습니다.